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못 읽으면 고생하는 거죠. 나치가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하던 1930년대에 현명한 사람들은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를 읽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뒤를 따라다니면서 박수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치가 기본적으로 완전히 독일을 파괴하고 거기에 여러분들 박수쳤던 유대인들은 다 다음에 죽지 않습니까 나치가 등장하는 걸 보면서 뭐죠 아 저게 끝이 나겠구나 그렇게 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망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경영학의 대부로 읽었던 돌아가신 피터 드러커 교수입니다. 나치가 부상할 때 아 저 친구들 때문에 내가 독일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바로 뭐죠 영국으로 줄헬랑랑을 치지 않습니까 세상을 못 읽으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외치지만 뭐 언제까지 외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뭐 이득이 있다고 외치겠습니까 그냥 내가 불쌍하고 국민들이 불쌍하니까 외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어가니까 보라고 당신들 대비하라고 당신들 준비하라고 당신들 큰일 난다고 당신들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하지만 안 듣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구약에 보게 되면 죽도록 뭡니까 반항하다가 다 바빌론을 끌려가 가지고 죽도록 고생하지 않습니까 구약 이야기를 보면 꼭 우리 이야기 같아요 사람이 완고하고 완악함이란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를 일찍 읽었던 거죠 저는 다 장악당한 겁니다. 나라가 엄해 세력의 구석구석 다 장악된 겁니다. 어리석은 국민의 선택 결과입니다. 잘 말씀하셨네요. 사람이 이름 세상 사는데 그깟 자리가 뭡니까 그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냥 당연히 동물이나 짐승이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외교 노선과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이 다르게 되면 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사표를 내야 되는 거죠.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서울대를 나왔고 1960년생인가 59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국립외교원 원장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면직이 됐네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들을 사는지 외교원 개원 일에 최초랍니다. 홍현익 외교원장 면직처분 그냥 난리인 거 아닙니까 외교부가 3월 10일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에 대한 면직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제로 이야기하면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데지 않습니까 KDI 같은 거죠. 그럼 당연히 정권이 바뀌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노선에 맞춘 원장님이 부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2012년 국립외교원 개원 이후에 외교원장이 목이 날아간 경우는 처음이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랍니다. 면직 절차도 외교부 장관의 면직 제청과 대통령 재가로 이루진다. 알아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63, 64 정도가 됐으면 그런 눈치가 없어서가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인권위원회 전현이 경남 통영 출신이죠. 치과이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러날 때하고 여러분들 들어갈 때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잘려서 나오냐 이야기죠. 깔끔하게 몇 개월 안 되니까 딱 사표내고 후임자 결정될 때까지 뭡니까 업무 인수 인계하고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하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 올해 초부터 기관 운영과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일부 업무에서 이미 배제된 상태였다. 인기가 불과 5개월 남아 상태에서 면직이 됐네요. 한 번 다뤘지만 오늘 면직이 됐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 제가 다룬 겁니다. 서울대를 나오면 뭐하나 이야기죠. 프랑스에서는 정치학 박사를 하면 뭐하나 이야기죠.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보직을 담당했으면 뭐하냐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게 꼭 법이 필요한 거냐 규정이 필요한 거냐 이야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 노선이 다르니까 당연히 물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웃기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